한입도왕 조리네 요럴럴 키워보기 함 하나 사과 고기 사과 사과 소스 다진 양념치킨 소금 기름 계란 소금 계란 치킨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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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는 그냥 해도 맛있다. 그리고 얇은 것도 있어. 가지가 맛있다. 세상에. 자기야. 식감이 살아있는데? 가지가 진짜 맛있다. 식감이 살아있어. 와 나 가지는 확실히 일본 텐동집에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. 내 것이긴 하지만 그냥 똑같아. 연구를 해봐야 되죠. 내가 만들었지만. 저희가 이렇게 더 튀겼어요. 저희가가 아니고 이지가. 이 건 먹어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먹어도 나쁘지 않아? 응. 음. 굿. 세상에 나는 이렇게 먹을 수 있을든. 상상도 못했다. 가야.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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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.